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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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이 바로 대향 먹방 컨텐츠 성공할 수 있는 딸이에요 오늘은 왜 성공할 수 있냐? 빠르 문 오늘 여러분 게스트가 있습니다 게스트분들 일어나십쇼 새로운 게스트 또치 제 밥그릇을 선사하겠습니다 오늘 단역입니까? 장역입니까? 장역입니까? 왜 또치인지 알려줘야죠? 본명 좀 말해볼까요? 또의 지이 이제 유튜브 이름이 또설또치 자 이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이 뭡니까? 착한 사람 또치씨 오늘 먹방 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도 안 알려줬어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음식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우님 이 모든 걸 한 마리 섞어 먹는 게 아 진짜요? 어때요? 부산까지 왔는데 기차 타고 왔는데 아 미안하다요? 미안하다요 내가 미안하다 햄 최멱 한 여섯 일곱 개는 먹지 않을까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대한먹방 성공할 수 있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편에는 뭐 벌칙이 있나요? 우리가 다 먹으면 또 뭐가 두 개는 까나랗죠 하나는 매실로 해가지고 복불복 마지막 벌칙 자 그러면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다 열어봤는데 스프가 되게 많아요 끓여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님 라면 세 번 끓인 걸 갖고 와주세요 두어 마장면 불타는 고추 짜잔 짜왕 오 짜파구리 짜파구리 겁나 양 많은데 짜파게티 어떡해? 3천억 쌓이는데? 마지막 4천 짜파게티 여러분 이렇게 열풍을 다 넣었는데요 펀처럼 쌓여있어요 펀처럼 쌓여있어요 마지막으로 진짜라 이번에는 올리브유들 다 넣을게요 마지막 청양 브레이크 빨리 비벼볼게요 우와 이거 다 비비면 어떤 맛 날까? 우와 비볐습니다 짜장라면 열풍지를 섞으면 어떤 맛이 나올지 요소리 먹어볼게요 근데 약간 느낌이 부위별로 다른 맛이라는 것 같아 푸또다 우와 진짜 맛있다 우와 진짜 맛있어요 완전 매콤하고요 맛있어요 여러분 짜파게티에는 뭐다? 퍽임스윙 또 하나 있지 않나요? 뭐야 저게 단무지 맛 진짜 맛있어요 안으로만 먹어도 될까? 안 돼 오늘 또가 먹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아! 까라리 액젓뿐 여러분 이제 푸드파이터 시작해볼게요 노래! 피자와 노래 주세요! 뮤직큐! 허어! 진짜 맛있겠다 쪼치씨 지금 그냥 먹어보세요 무슨 느낌인지 알게 먹어봐서 쪼치야 진짜 맛있어 음! 맛있다 맛있지? 끝에 약간 매콤한 맛있네요 파김치 저거 언제 먹어? 예쁘게 먹지 마세요 이제 맛은 봤고 여러분 이제 진짜 대형목빵 시작해볼게요 지금 약간 뭔 느낌이면요 행복해요 깜짝이야 먹어보고 싶어요? 저 심판입니다 아! 정확하게 먹나? 음! 별로 맛 없겠다 까라리 액젓 냄새 난다 aş하 vocals 전son 샐리 액젓â ером 액젓 짝 옥아 창атели 엥 액젓 짜파게티만 먹으면 좀 심심하잖아요 근데 이게 섞으니까 좀 그게 덜한 느낌? 안 질리는 맛 응 안 질리는 맛 진짜 계속 먹을 수 있는 맛 신기하다 까나렉젓은 또 형이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진짜 잘 먹냐? 행복해요 행복하다고요? 네 우리 또치 행복하답니다 응 근데 왜 안 쪼을까요? 난 진짜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아니 안 쪼어 안돼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안 쪼어 왜 이렇게 끊어먹지 마세요 여러분 조절 가자 하나 둘 셋 파이팅 마지막 매콤한 맛이 살짝 사라졌다 아 이 파김치 양은 부재 8번 있어요 지금 제가 두작 방지를 위해서 심판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음료수는 많이 먹을 때 먹으면 안되거든요 아, 그래? 음료수는 항상 마지막, 많이 먹기의 기본 많아보이는 이유가 있다니까? 한 곳으로 모으면 돼 왜 많아보이는지 알아요? 왜? 공기 때문에? 내가 나갈 때랑 바뀐 게 없는데요? 아니야! 나갈 때랑 뭐만 바뀐지 알아요? 폐 만졌어요 난 이렇게 씩 먹고 있는데 아까랑 맛이 좀 변한 거 같은데? 약간 매콤한 게 없어졌지? 먹다가 실패하고 까나리 좀 먹으면 토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나 지금까지 한국 먹은 거 같거든? 아, 이거 토치 먹방 같은데? 흔들아 대학 먹방은? 토치 먹방! 여러분, 보이죠? 이제 줄은 거 와... 앉으세요... 장난친 거야! 장난친 거야! 왜 그래, 형? 왜 먹으세요, 그거? 왜 그걸로 배래 채우고 있어? 아! 토치야, 우리 이렇게 하자! 같이 먹자! 먹으세요! 아, 네... 그대로야! 내가 한 거진 8봉 먹는 거 같아 짠! 이거 양부터가 되게 틀리잖아 아까 질리지 않는 맛이라 한 거 취소할게요 우리가 앞으로 재앙 먹방 쪽 할 때 또 오랑 또 소랑 하잖아요 네 그럼 또 실패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다가 한 번씩 성공해야 될 때 한 번씩 와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다음엔 저희가 버거킹 불고기 한버거를 지금 몇 개? 열 개 버거킹 좀 크니까 아, 맵다 날 때 한 번 잘 잘 잘 응 먹는 거야, 너 뱉는 거야 너무 배부르면 술 취한 느낌이구나 어떻게 알았어 정신이 없어 우리 힘나게 외쳐볼까요? 짜라짜라짜라짠 짠! 탕겟이! 취향이다 아, 저 찬스 쓸게요 위생찬 찬스 위생찬이 올라와 이미 박하사탕이야 지금 맛있어 맛있어 일단 또치인 씨는 성공한 거로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성공했습니까? 네 뭐 소주잔 세 개 다 까나레이트 따고 이러면 아, 세일이 좋아 와, 벌써 싫다 3분의 1만 따라야 돼요, 진짜로 많지는 않아요, 내가 또오를 뭐 소주잔 세 개 다 까나레이트 따고 이러면 아, 근데 매실 따는 소리가 안 들렸는데 방금 아닌데 방금 내가 마지막에 맛있을 줄 알았는데 확실해요? 자, 이제 고르세요 따고님 멀리서 와 전 이거 할게요 이거요? 골랐어 골랐어? 매실인데 확인해볼게요 아니, 일단 먹어봐 매실 찾아보세요 저 화나네요 여러분 다음날에서 뵐게요 안녕 안녕 불러주지 마세요 이제 아나 뭐라고 지금 감사합니다.